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이번 주 핵심 이벤트가 바로 FMC였기 때문에 이번 주초 증시 부진도, 어제 어이없는 급작스러운 급락도 다 이 FMC면 끝나면 다 좋아지겠거니 참고 기다렸습니다. FMC 성명서가 드디어 나왔고요. 미국 시장의 화답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로이터통신의 마감브리핑 제목만 보실까요? 월가에서는 역시 연주는 우리 편이다. S&P500 지수가 그랬다는 거죠. 사실 이번 FMC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역대 유례없는 싱거운 FMC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특별하게 뭔가 변화가 있을 게 없잖아요. 작년 12월처럼 테이퍼가 갑자기 게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재작년 QE3 나올 때처럼 갑자기 양쪽 원화가 3차 양쪽 원화 QE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가 봐도 뻔한 예상과 뻔한 결과를 다 내다봤는데 이 와중에도 또 연주는 역시 우리 편이었다는 거는 뭔가 디테일에 있어서 친시장적인 비둘기파적인 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는 건데요. 시장의 반응을 보실까요? 이제 이때가 FMC 성명서가 딱 발표된 이 시점이거든요. 보시다시피 발표되자마자 갭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상당히 기계적으로 아 FMC 이제 끝났다. 불확실성 제거됐다 하면서 오르고 안도렐리가 쇼커브링까지 등에 업고 올라오면서 하방 포지션 청산되면서 이렇게 레벨업이 쭉 되다가 FMC 성명서를 읽어보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좋다는 건지 특별히 뭐 갑자기 테이퍼를 이달만 생략하고 100억 달러를 안 깎아놓고 넘어가면서 이라크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조금 이제 고점을 찍고 약간 내려오려고 하는 이 시점이 이제 제넷 옐런 연설 바로 직전이었고요. 그러다가 제넷 옐런 연설 시작하고 나서 앞에서 조금 오프닝 멘트를 듣고 Q&A 들어가면서부터 야 역시 옐런이다 하고 이제 마감까지 쭉 치고 올라가서 상승폭을 점점 키워나갔던 하루였습니다. 2시하고 2시 반에 저렇게 한 번씩 시장이 계단식으로 여기까지는 그냥 힘이 없었다가요. 이렇게 한 번 치고 올라갔다가 두 번을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나 사실 뻔한 예상, 뻔한 결과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일단 디테일을 좀 집중해보기로 하죠. 다만 이제 어제 5월 CPI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매파들이 이거 봐라 인플레이션은 미리 대처해야지 말이야 금리 인상 좀 서둘르자 출구 전략 앞당겨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유일한 리스크였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지난 4월 이후 FMC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들에서 포착될 미국 경제의 이런 인디케이션은 보니까 리바운드가 지속이 됐다. 이런 걸 이제 시사가 되어왔다. 리바운드는 뭐라고 한국말로 해야 돼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가운데서 고용시장 고용시장이 특히 이런 기조효과 연초에 조금 안 좋았다가 봄대면서 튀어오르는 이런 기조효과에 따른 반등이 가장 뚜렷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실험률이 최근 한 3, 4개월 올 들어서 실험률이 0.3%가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실 다른 FOMC에서는 실험률 높은 수준이다. 이거는 실험률이 한 8%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6.3인가 6% 초반까지 내려왔으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언급을 뺄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완전 비둘기파적인 성격의 코멘트입니다. 올 들어서 0.3% 추가 하락한 이 실험률에 대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 인상을 서둘러자는 이 메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혹독한 평가가 아닐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가계 지출 하고 그 다음에 기업 고정 투자 같은 거는 뭐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 주택 두 줄을 글게요. 주택 시장은 여전히 지금 부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봐야 되는데 어제 발표된 5월 CPI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예 언급조차 안 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에 미달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장기 전망은 여전히 그래도 안정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저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보시다시피 이러저러한 뭐 이유로 어 100억 달러 테이퍼는 그대로 했다. 이거는 이제 예상하고 일치를 했죠. 그래서 보니까 어 MBS를 150억 달러 그 다음에 채권을 200억 달러 해서 3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유지를 하고 전달 대비해서는 100억 달러를 이제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들어보셨지만 제가 뭐 이걸 의역하거나 꾸민 게 아니고요. 진짜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뻔한 언급들이 다 들어있는데 색깔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시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예상을 만족시킨 더하기 불확실성 해소 더하기 비둘기파적인 느낌까지 이제 보너스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메파들이 좀 활약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없었지? 이런 성명서 내용까지 쭉 나오고 나서 밑에 보니까 이것조차도 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다 4예요. 어게인스트가 하나도 없고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최희망 앵커께서도 얘기를 했고 저도 닷플랏이라고 해가지고 이 점그래프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나 보자 이랬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369 12월 달에 나오는 FMC의 연준경제전망 컨센서스 보고서도 오늘 같이 나왔거든요. 여기서도 또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GDP를 잇잖아요. 지난 3월 예상이 올해 기준으로 2.8에서 3.0을 봤다가 이번에 2.1에서 2.3으로 대포 깎아버렸습니다. 1분기 GDP 마이너스 나왔고 2분기로 생각보다 또 기저효과를 빼고 나면 크게 없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GDP를 저렇게 많이 내려잡은 상황이고요. 대신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이 떨어졌는데 지난 3월 6.1에서 6.3을 봤다가 6.0에서 6.1로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는 6.1에서 6.3니까 레인지가 0.2잖아요. 폭이 근데 이거는 0.1의 폭이란 말이에요. 앞에 이번에 실업률 전망이 6.0이 아니라 여기 앞에 5자가 붙을 수도 있다. 5.9든 5.8이든 간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9테어 6.0에서 6.1로 레인지를 0.1로 유지를 하면서까지 실업률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이거는 경제 전망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반기 코스피지수 전망하겠습니다. 범위를 코스피지수 1800에서 2200으로 놓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누가 못하냐고 저는 또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맞추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레인지를 타이트하게 놨다는 거는 어떤 위스크를 조금 감소하면서라도 실업률 최근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 CPI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상단을 한 CPI 올린 거 말고는 특별히 인플레이션을 높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연준의 매파들이 어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면 어쩌나 했던 그 의료의 목소리를 잠재워버렸다고 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GDP는 바깥고 실업률은 뉴트럴 보수적 내지는 중립적으로 보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도비시 비둘기파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FMC에서도 예상했던 매파들의 활약은 없었고 어제 나온 5월 CPI 같은 경우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5월에 어차피 메모리얼 데이 연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행락철 휴가철 초입이다 보니까 그냥 일시적인 옳은 거다 어쩌다 그랬겠지 이리일비하지 말아라 이런 해석이 붙었다고 알 수 있죠. 그 다음 중요한 닷플랏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출구전략에 관계되는 건데요 일단 올해 금리 인상을 주장한 사람은 한 명 그리고 내년이 열두 명 그리고 내후년이 그냥 세 명인데요 이게 3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3월이 이렇거든요 올해 금리 올리자는 사람 한 명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이 열세 명 후년이 두 명 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열두 명 세 명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를 올리자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후년으로 간 거예요 이동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빠졌다고요 이것도 역시 비둘기파적으로 봐야죠 원래는 여기서 한 명이 더 오거나 이렇게 여기서 한 명이 오거나 이럴 줄 알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최근 미 증시도 사상 최고를 계속 심심한 새로 고침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연준 임원들의 경제 전망 이랬고 그 다음에 이 닷플라 보실까요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는 게 3월이고 이게 6월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테니까 변화를 한번 보세요 특별히 적정금리에 대해서 이게 6월인데 막 이게 위로 상향이 되거나 아니면 이 전뭉탱이가 여기 가운데가 두꺼워지거나 이런 게 없었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분산이 더 커졌다 정도 보시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그렇죠 게다가 좀 약간 밑으로 쏠리면서 아예 하단은 조금 올라가고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파적 변화가 없었다는 게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에 제네일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로 또 한 번 시장이 레벨업이 됐었다고 앞에서 시장반응 보여드렸었는데요 제네일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하이라이트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출구 전략에 대한 입장 요거는 이제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6개월 발언 잘못했다가 이게 뭐 실수였느냐 의도된 고도의 이런 립서비스냐 말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응답을 했고요 듀얼 맨데이트 그러니까 고용과 인플레 두 마리 토끼를 완전히 다 잡고 충분히 잡았다고 확신이 들 때쯤에 출구 전략 고려하겠다 디테일한 전망은 앞에서 보신 프로젝션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에 이 테이퍼 양적 원화 축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할 것이냐 중간에 멈출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경제가 연준의 의도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양적 원화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금리 인상의 타이밍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니까 한 번도 예민해졌죠 옐런 의장이 하지만 절대로 정해진 그런 코스에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막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가 대신에 필수적인 필수 불가결한 요소 두 가지는 고용과 인플레를 둘 다 충족시켜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리고 꽤 멀리 아주 멀리 있는 일로 생각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어제 나온 CPI 예상 밖으로 두 배가량 큰 폭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거든요 옐런이 나도 봤다 근데 다소 노이즈한 재료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든 그렇게 갑자기 움직인 거는 뭔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거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미국의 연준 의장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미국 정부의 통계 자료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뭔가 좀 노이즈하다 컨트러버셜하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불확실한 단기성 재료였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노이즈라는 단어 표현 자체도 연준 의장으로서 매파적인 경제 지표 그것도 정부 자료를 저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어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매파적 재료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구나 라는 점을 읽을 수 있었다고 유추가 가능하겠죠 뭐 아주 그냥 비둘기의 일색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뻔한 FMC였지만 그 뻔한 결과 중에서 디테일에 집중하면서 미국 증시는 S&P500 지수 기준으로 사상 최고를 또 한 번 가면서 화답을 했다 그래서 로이터의 제목 다시 한 번 보시면 역시 월가는 우리 편이었다 사상 최고로 화답을 했다 이게 앞에서 조금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 번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FMC에 대한 외신하고 전문가들의 평가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CNBC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제 뭐 좀 막말 표현이지만 그놈의 날씨 탓 연초에 한파와 폭설 때문에 주택 고용 소비 제조 다 줄어들었는데 그 연초 날씨 탓이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봄이 되고 여름이 왔는데 아직까지 영향을 미쳤더라 그래서 이번에 FMC가 저렇게 비둘기파적으로 나왔던 이유는 1분기 GDP가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2분기도 결국 높게 잡지를 못했고 전체 GDP 올해 연간 전망도 하향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게 메파에는 악재 비둘기파에는 호재 시장에는 호재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서는 요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비둘기 냄새를 맡고 달러와가 바로 본물을 낮췄다는 건데 여기서 메파적인 기조가 나왔으면 달러가 강세로 갔겠죠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힌트나 메파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계감이 해소되면서 곧바로 달러는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일중 낙폭으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달러 약세가 나왔대요 결국 이게 또 오늘 우리 환율 하락으로 문제가 되려나 하여간 한국증시는 FMC 환율 이라크 아주 악재에만 초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FMC에 대한 월가의 저런 뜨거운 화답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 혹은 폭이 적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TD 아메리트레이드 이번 FMC에서 특별히 달라진 점은 포착이 안됐지만 서서히 연준 내 메파적인 에너지가 축적돼가고 있다라는 점은 의심에 맞이한다 이대로 계속 메파적 에너지가 축적되다 보면 9월 FMC 정도 되면 메파적 에너지가 한 번쯤 표출이 될 수가 있다 그렇다고 연준의 캐릭터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오늘도 봤겠지만 누가 봐도 연준은 현재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고 시장도 이걸 인정한 게 아니겠느냐 다음에 부호야 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 최근에 고용지표 개선 추세가 훌륭하고 인플레이션 갑자기 탄력을 받았던 상황에서도 연준 임원들은 전혀 출구 전략을 서두를 의지가 없어 보였다 여전히 미국의 주택시장은 부진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드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실질 임금 상승률은 아직 저조하고 고용은 다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반증하는 거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도 제대로 된 상승이 유지는 안될 것이다 여기다가 GDP까지 이번에 하향 조정한 것은 이번에 6월 FMC가 기존 애널리스트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전혀 앞당기거나 강화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단 FMC는 잘 지나갔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에 보너스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되려나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르헨티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악재든 악재에만 초민감한 게 한국 증시다 보니까 이거 좀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죠 이 아르헨티나 보헤노스 아이레스 지수가 오늘 3%대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시장의 리액션이었는데 아이비타임즈 보시면 뭐 벌써 보기에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즈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어조로 TV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필사직생 필생직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2001년도에 아르헨티나가 모라토리엄 선언하려고 그럴 때 아르헨티나 채권을 아주 헐값에 주서 담은 벌처 펀드 성격의 미국의 해지 펀드가 6월 말에 이게 만기인데 제 값을 다 받아야 되겠다고 지금 주장하니까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는 아니 당시 왕창 할인해가지고 채권 털고 나간 사람들하고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거 돈 다 주면 우리는 결국 또 디폴트다 이렇게 지금 거의 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이제 해당 해지 펀드에서 미국의 섭외사법 재판소에다 제소를 했더니 법원이 야 이건 우리도 모르겠다 이렇게 뒤로 빠졌죠 여기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직접 TV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제목과 같이 말을 했고요 해지 펀드 측에서는 아 그럼 재협상 합시다 얼만큼의 헤어컷을 우리도 양보할지 재협상 합시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지금 남은 이 채권 추심을 우리도 합리적으로 좀 할인해주면 주겠다 대신에 할인 안해주면 한 푼도 못 주고 그냥 같이 죽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MSCI의 한국지수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전 FMC 그 이후로 전후로 해서 65선을 깬 게 순식간이었는데 오르는 폭은 상당히 더디고 있고요 65.1 혹은 65.2 정도까지는 와야 코스피 2000선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심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하고 반대로 이게 환율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응이 뜨뜻 미지근하네요 어제 이 개인들은 중립이었고 기관이 왕창 팔은 걸 외국인이 한 천억 넘게 순매수로 주소 담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엔 기관이 더 팔 것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외국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2000까지 확 들어올릴 여지도 조금 적어 보이고 FMC는 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고